진료 아셨어요? 아셨어요? 아!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? 이즈 장면 이 어떻게 가시는 분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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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옹이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또 옹이토님이 353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유튜브가 뽑자. 너무네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너무네미님이 3540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옹이토가 사라지니 복제 560번째로 변경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새끼 때문에 질뻔했네요. 걱정 눌러주세요. 스폰 끝나고 일단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